반려동물 사업의 체러수가 증가하는 만큼 정말 핫한 요소를 가진 산업 분야가 아닐 수 없습니다. 뒤에 보이시는 상품들은 저희 발란체에서 실제로 디자인하고 생산되었으며 펫 박람에 출공됐던 상품입니다. 이번에 새롭게 펫패션 스타일로서 생산될 예정인데요. 함께 반려동물 스타일도 공부하고 새로운 학과와 미래의 직업에 대한 열정한 패기를 함께해 보면 어떨까요? 저 또한 이상 디자인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 펫패션 스타일로서 늘 도전하고 있답니다. 여러분도 그 비전에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습니다. 앞으로 서울종합예술시장과 함께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